예 어 이번에 어 소개할 제품은 터치어블 크리스탈 하드 케이스 입니다 이거는 해외에서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제품은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부와 하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 어 인스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인스톨은 대단히 심플하게 할 수가 있으며 상당히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톨 하게 되면 아주 깔끔한 하드 케이스가 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케이스가 되어있어도 이런 터치업을 하게 다 될 수 있는 구조로서 어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터치하는데 전혀 어 문제가 되지 않게 터치를 하고 또한 이러한 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보호필름 등 이라든지 어 이러한 어 제품이 필요없는 그런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 아 아 수가 있겠습니다